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 무료 오일은 이즈에어 터치 제품입니다. 이즈에어 터치 제품은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희석된 제품으로 바로 바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15일까지 125 PV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즈에어 터치 제품입니다. 이즈에어 오일은 호흡기에 좋은 오일이에요. 터치 제품은 코코넛 오일이 희석된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바르실 수 있잖아요. 편도 부었을 때 이렇게 바로 목에다 수시로 발라주면 굉장히 좋고요. 마스크 안쪽 바깥쪽에 발라주시면 편안한 호흡을 상쾌한 호흡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리프레쉬하고 싶을 때 손바닥에 이렇게 터치해서 호흡을 하고 향을 맡고 나머지는 이렇게 목 뒤에 발라줘도 굉장히 좋아요. 내일 15일이니까 내일까지 125 PV 이상 구매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이즈에어 터치 제품입니다.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살 거 다시 리스트 작성해 놓으시고 PV 마치셔서 무료 오일인 이즈에어 터치 제품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